자 반갑습니다 여기는 가덕도에 있는 천성항 가기 바로 전에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며 있는 두문방파제 자 저기가 두문방파제죠 앞쪽에 이것도 잘 발달되어 있고 낚시 많이 하시죠 아 저쪽에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는 여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생활낚시 즐기시죠 여기서 가보신거 잠깐 한번 해보고 안나오면 이동하겠습니다 애기 때는 안 꺼내고 그냥 2.1m 짜리 어떤 분이 독과시치 이빨 잡아 가지고 다 죽이 났네 이렇게 조금씩 마시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좋네 아이고 씨알 좋다 아무것도 안가는데 예? 예? 오징어? 예 너 여기 귀여운 것도 잘 티네 하하하 예 예 일단 아무것도 안 가져와 가지고 자 오징어 좀 털고 오징어 조금 옆에서 해봅시다 다른분이 돌아오셔가지고 말 걸리겠네 오늘은 자 한 1시간 정도 낚시 해봤습니다 전갱이 사이즈 옆에 어르신들 전갱이 잡으시는데 전갱이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와 아 진짜 다음에 전갱이 잡으러 한번 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갑오징어 저는 한 마리 딱 지금 잡았는데 저 끝에 두문방파제죠 아 저기가 참 잘 나오는 곳인데 오늘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요 그리고 자리가 없습니다 저기 그래서 이쪽에 서 있는데 한 마리 딱 얼굴 보고 갑니다 원래 종착지가 여기가 아니고 음 거제도로 넘어가는 거라가지고 저는 잠시만 손맛 보는 걸로 만족하고 자 갑시다 거제도 아이고 그래도 뭐 갑오징어 얼굴 보고 왔어 해지기 전에 가야지 자 다리는 저녁에 라면 갑오징어 해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그제도 지금 바로 한 마리 바로 넘어왔어요 와 여기는 계속 많은 사람들이 계시는거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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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서 칼치낚시 일단 조금 해보고 내일은 문이나 갑오징어치로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자 오늘도 와이어즘 캠이 4mm 캠이 2개 지그헤드 10g 요거 뭐 오늘도 또 저번에 쓰던 그대로라고 핀돌에 달려있네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냥 핀돌에든 뭐든 갈치가 아직도 나오니까 하면 멀리서 계속 땡겨왔는데 멀리서 계속 땡겨왔는데 잡으러 오네 오이고 적으네 이거 아이고 하하하 에이거 그래도 이지껌 넣는데 그러면 뭐 손맛 보는거지 어차피 안드시고 나눔인데 여기 손맛도 없게 손맛도 없으니 손맛도 없으니 아 손맛도 없습니까? 하하하하 오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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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칼 치네 우와아 멋있다 그래 왔습니다 아이고 작다 딱 20급 사이즈 왜이래 아 역시 현지인은 틀리 외지인들 한 마리 잡을 때 두 마리 잡는 현지인 스타일 서해안 쪽에 꼬등어 잡으러 가실 것 같으면 군산권에는 새만금 방조제 할 말 없죠 뭐 거기는 자 그리고 그 위에 마도 신진도 쪽에 마도 자 그 위에 어은돌 해수욕장 파도리 해수욕장 위에 있는 어은돌 해수욕장 자 아닌가 그렇지만 거기 밤되면 잘 나옵니다 자 어은돌 해수욕장 그쪽 그리고 말리포 밑에 거기 회센타 있는데 이름이 뭐지? 자 거기 아 정말 그 4군데는 아 서해안 쪽에서 아 고등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라는 순간 꼭 가보십시오 오우 이야 뭔가 길쭉 한 개 딸려온다 왔다 왔습니다잉 자 나도 왔습니다 나도 왔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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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는 봐라 크지도 않는 게 힘쓴다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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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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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두 마리째 근데 사이즈는 다 고만고만해요 지금 올라오는 게 그냥 그냥 선 맛보는 오 왔습니다잉 아이고 요거는 시알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치는데 이야 이건 칼취가 아닌가 왜 치고 주랄이야 2, 2, 2, 3마리 째가 2, 2, 3마리 째가 사모님.. 사모님만 현지인인가? 사모님 정말 잘 잡는다 아이고 고양이들이 완전 환장을 한다 환장을 해 사모님은 사람 없었을까? 저거 와서 먹습니다 자, 칼치 한 마리 고양이들 먹으라고 자, 먹고 가! 컴온! 안 보고 있으면 와서 먹습니다 사람 때문에 야! 니들 이리와! 자, 한 개씩 다 먹어 새끼들 사이좋게 먹으라카이 내동가리 해놨디만 고양이들 소주 한잔 할래? 이리와 놔 야! 야 너 뭐 인마 이 귀한 칼치를 갖다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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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form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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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가져가세요. 저기는 쓰레기 버려 놓고 하면 또 문 걸어져요. 잘 아셔야 되니까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좀 쉬다가 저녁에 문이나 갑이나 여기가 나올라나 안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즐거운 낚시였습니다. 거제도 역시 한아리조트포인트 좋습니다.